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왜 이제 받았어? 나야, 유리. 너, 너 계속 기다려. 무슨 소리야? 진짜? 야, 있잖아.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티파니의 팀이 1등을 하고 총 점수 160점에 1등은 수영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티파니. 티파니. 동영상사인데. 왜 티파니는 그럴 줄 알았어요. 다리가 좀. 다리가 진짜 얇아. 다리가 진짜 얇아. 다리가 진짜 얇아. 유리가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체력적으로 기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티파니가 바로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동시에. 위기. 자. 오오오오오. 오오오. 자.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역시. 아 이거 기본 잡았어요 유리. 의아리 위기. 자 기판이 한 똑같은. 거의 위어내여 이거예요. 거의 위어내여 이거예요. 거의 위어내여 이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